생년월일 롤롤의 엔소이텔 안녕하십니까 오빠리의 첫번째 오빠리의 첫번째 오빠리의 첫번째 오빠리의 첫번째 지금 친구가 바로 잡았다는데요 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우와 오오오 우와 아주 싱싱하네요 오 영상 찍었어요? 응 찍고있어 작은거 줄까? 어 작은거 지금까지 잡은 기랍잡이입니다 3마리 일단 한지 한 5분 됐어요 지금 5분 정도 됐는데 벌써 3마리가 잡혔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빌봉 빌봉 열어서 빌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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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빌봉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건데요 자 지금 몰고리 말이 아니에요 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날씨가 너무 쨍쨍해서 힘듭니다 자 지금까지 잡은 일단 길합작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이 정도 몇 마리죠? 한 열다섯 마리? 한 열댓 마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예쁩니다 와 진짜 비단 길합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등 쪽이 되게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어려워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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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